금플릭스 금플릭스는 청년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활동인 영상 콘텐츠 시청을 매개로 청년들이 삶의 이슈와 그리고 청년들이 인식하는 사회의제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. 금플릭스를 통해서 공론장의 문턱을 낮출 수 있고요. 이것을 통해서 지역사회는 잠재되어 있는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고 청년 당사자는 직접 의제를 제안하는 활동을 통해서 청년 주체로 성장하고 그리고 활동가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 문턱내충2는 금전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직접 문화적 실험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여기서 문턱내충2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게 활동비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금정에 취하고 싶은 밤은 청년들이 관심 있는 혹은 또 미디어 같은 데서 청년들과 관련 있다고 하는 키워드들 가운데 10개 정도를 뽑았습니다. 그래서 그 10개 키워드를 가지고 그 컨셉에 맞는 요리랑 대화 질문들을 준비해서 같이 요리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그 대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고요. 아무래도 또 주제가 청년들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과 같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. 나눴습니다.